먹어, 먹어,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우와, 예쁘다. 미안해요. 꼬리지 마, 취해. 취해. 잘 먹겠습니다. 네, 안녕. 여기는 푸드 압머리에요. 네말. 먹을 게 엄청 많은 곳이에요. 저희가 지금 이제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천국에 온 것처럼 마음껏 먹어도 되는 날이에요, 오늘. 그래서 넓어. 어, 갈. 내가 다 사줄게. 오케이, 왜? 먹고 싶은 거 다 가래. 그럼, 가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저희끼리 갈게요. 가고 싶은 데로 가. 먹어, 먹어,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어디 갈까? 아니, 여기 먹을 것도 너무 많고 매장도 넓어가지고. 어디부터 가봐야 되죠? 일단 밥을 그럼 먹어야겠지? 그래. 우리 지금 아침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아침 먹고 땡. 집에 내지에요. 오, 맛있겠다. 오, 갈국수도 좋아. 뭐야? 왜 이렇게 신기해? 맛있겠다. 야, 거의 다 야채네? 나 어떻게 침 나와. 하지만 야채 싫은 사람은 어떡하지? 아니야, 야채 언니 좋아지게 될까? 응? 여기 두 해먹고. 그랬어. 바구니 챙겨. 바구니 챙겼고요. 언니, 면 뭐 할래? 베스트의 왕자면. 그래, 그럼 왕자면으로. 자, 채소를 골라주세요. 양배추. 아, 양배추 괜찮다. 콩고기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너 왜 이렇게 멋있는 걸 많이 넣냐? 나는 버섯 빼고 다. 모기 버섯? 아니, 괜찮아. 나 목이 아파서. 네, 마음껏 일시불로 대기해주세요. 루테 혹시 드리셨다? 아니, 없어. 루테 포인트 하세요, 전부. 콩고기스. 머쉬룸스들. 어, 머쉬룸스. 진짜 머스탕이야. 면을 씹고. 완전 고소해. 오, 국물이 되게 깔끔해. 오, 그치? 건강해지는 느낌. 이제 디저트를 먹으러 갈 거랄 것 같아요. 좋아. 디저트 밴드 따로 있죠? 나 진짜 설레 지금. 아, 먹고 싶어. 여기 빵 냄새가 대박이다. 눈 돌아가 벌써. 야, 미쳐버리겠다. 하지만 우리가 갈 곳은. 여기요? 베이스 상품 이거 골라야 돼요. 야, 이거 지금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일단 가자마자. 오자마자 바로 픽 하는 게 바로. 제가 방금 고른 건 블루베리 요거트, 크림, 크루아상. 야, 이것도. 우주야, 미어마터 크루아상. 자, 꺼내서. 오케이. 다른 것도 못 먹고 싶어요? 이거요. 이거요? 그럼 나는 치즈 휘낭키를 가겠습니다. 아, 좋아. 아, 예. 야, 여기도 있어. 우와, 이건 좋아? 야, 몽글랑 해야 돼요. 이거? 어, 다 먹어보자고. 좋아, 좋아. 나 지금 우리가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어. 자리 만들어내볼까요? 울러, 울러. 울러, 울러. 울러, 울러. 울러, 울러. 눈을 못 떼고 있다. 이 언니 지금 이렇게 골라놓고서 지금. 언니, 여기서 한 번 포토 좀 찍어볼까? 그래, 그래. 어떻게 언제일 수가 있어? 울명이에요, 울명. 그것도 행운의 칠입니다. 행운의 칠. 진짜. 배고파.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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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왔어, 왔어, 왔어. 감사합니다. 대박, 대박. 비겁했습니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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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먹으러 가는 거야. 오, 백시가 있네, 여기 백시. 백시가 기다리고 있어, 우리. 우리 여기 들려야 되나 보다. 여기 들려야 되겠다. 언니, 여기 들려야 돼. 무조건 사야 돼. 나 참기름 난다, 진짜 언니. 미쳤다, 암바이 비주얼. 미쳤어, 미쳤어. 하나씩 하자, 다. 네네. 어떡해, 어떡하니, 어떡하니. 이 비주얼 또 어떡하니. 이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더워요. 너무 기대된다. 제 솔로곡 제목도 비비즈예요. 맞아요. 아주 울명적인 느낌. 네, 괜찮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두께. 어, 언니 세팅 잘하는데. 왜? 그러게? 왼손으로 안 꺼내는 매너까지. 아우, 매너 좀 쳐서. 매너 진짜 많아. 매너 진짜 많아. 매너 진짜 많아. 한번 리스트를 찍어보도록 할게요. 친구예요.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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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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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자, 이걸로 사진 다시 한 번 찍어야지. 자, 설레는 첫 시식. 크림치즈를 잘라. 자,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언니 짱 든든해. 먹고 보여주기 있어? 먹고 보여주기. 맛있다. 빵 커팅 시간입니다. 오,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단면. 알죠, 알죠. 우와. 먼데기 아니에요. 와. 먼데기? 자, 빵을 한 번 먹어볼게요. 아우, 이거 진짜 미쳤어. 크림이. 크림이 진짜 헤어치는 느낌이야. 이거 먹을려고 매장 갔었다가 매장 문 닫아가지고. 언제? 못 먹었었는데. 옛날에. 응. 그날이 하필 휴무일이었어. 아, 맛있어. 디저트엔 아하야. 싹 내려가는 게 완전 진짜. 아, 저 디저트 먹고 있었나요, 지금까지? 이제 시작이죠. 맛있어. 어떡해. 아까워. 와, 매일 하고 있는데. 큰일 났어. 촬영이고 뭐 뭐. 다 때려쳐요. 다 때려치는 맛이에요. 어, 어. 너무 맛있어. 이거 한 번 먹어볼까? 어, 그래. 콧구멍이 크시네? 이건 진짜 좋은 건가, 대박. 히트? 우와, 맛있겠다. 이게 시그니처 메뉴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두 개 시켜봅시다. 짠! 음식이 났스! 근데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지? 나 콧구멍 먹을래. 콧구멍 안에 콧딱지 없겠죠? 먹어봐요. 초콤구멍. limu nueu bemu 조value. 엷e. 고1도 차여러분이 spin. 손동이! 안쪽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ну.. 저 이물질이 없고요. 컵. 먹방! 어머이 갸시. 음 레몬, 커스타드, 느낌 나요. 저 크림 흐르겠다. 이거 진짜 보여줘야 된다. 크림 가득 가득. 찍어서. 찍어 놓기. 녹차일 것 같은데. 먹을 반인가? 오늘 진짜 하루 생일 먹기만 한 것 같아. 어떡해. 너무 맛있어. 언니 맥주 좋아해. 맥주? 어, 맥주 좋아해? 아, 맥주. 나는 근데 맥주는. 어. 어머, 화장실. 화장실. 우리 감독님이신 줄 알고. 엄청 놀라셨다. 그리고 화장실 갈 뻔했어, 화장실. 감독님이 앞에 가시는 분이 감독님이 아니라 일반 분이셨네. 언니 도착했다. 들어가 볼까 한 번? 그래, 좋아요, 그래서. 저게 다 맥주? 무슨 얘기야. 언니 쭉 걸어가 봐. 오, 깊어, 깊어, 깊어. 오, 깊어. 골라 마시는 거야? 마시고 싶은 거를 각자 마시면 되는데 우리는 아쉽게도, 아쉽게도인가? 아이콜 프릴을 먹을 거예요. 저렇게, 저렇게 팔찌를 다 씻는 거지. 신기하다. 안 되나 봐요. 귀가 인식이 안 되고 있어. 아까 우리 맞아 언니. 계속 이렇게 다니면서 사진 찍었잖아, 한 번 볼까? 오! 귀엽게 나왔어. 감사합니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짠! 나도 찍었죠. 좋아요. 응, 알았어. 내가 더 찍어줄게. 우와, 예쁘다. 좋아, 우리 끼니. 본격적으로. 그냥 한 번. 본격적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하여. 위하여. 콜이지만, 취해. 취해. 잘 먹겠습니다. 리필 되나요? 리필 되죠? 이렇게 나초를 슉. 깊게 찍어서 한 입에 쏙. 음, 따뜻해. 너무 맛있다. 떼쟁이들. 육냠냠. 맛있다. 근데 진짜 오늘 코스 제대로인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너무 완벽하다. 근데 우리가 시즌2도 같이 했었잖아. 2를 내가 얼마 전에 봤단 말이야? 어, 어, 어. 너무 재밌게 흘러갔어. 맞아. 근데 진짜 시간 빠른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뿅. 오, 마침 배경도 너무 예뻐. 와우. 오늘 드디어 히츠웹 브이로그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신기한 음식도 많이 먹어보고. 수식이 특히 엄청 많이 먹어가지고. 맞아, 맞아. 배 터져요. 그리고 또 다음 주부터는 시즌3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벌써. 시간 빨라서.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또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네, 맞아요. 오늘도 재밌게 놀다. 안녕. 백 씨도 안녕. 오, 백 씨와 이렇게 배경. 야, 미애도 대단해. 너무 멋있어. 여기 있다. 야, 정규 카메라 있다. 안녕. 아이, 귀여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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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